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올레오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도 사막에 있다고 해서 제가 사막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구경하려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워 보입니다 아 더운 거 진짜 질색인데 숙소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굿모닝 굿모닝? 아 오늘 체크아웃? 예스 체크아웃 다행히 괜찮으세요? 예스 아 슬립 아 벨 미니바의 어떤 아이템이 사용하셨어요? 왜 이럴 데티네이션? 죄송합니다? 왜 이럴 데티네이션? 아마도 루엠? 아마도 루엠? 아마도 루엠 아마도 루엠 아마도 루엠 무이네 무이네 아 무이네 지금 누워서 가는 버스가 있다길래 지금 그걸 투자해주고 있어요 베트남은 저렇게 건물이 좀 알록달록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도로를 건너가고 있는데 물이 저기 있어요 오이씨 뭐야 뭐야 어제부터 느낀 건데 베트남은 신호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헛소리하면서 걸으면 다칠 수 있어요 여긴 것 같은데? 아 서리? 서리? 아 무이네? 아 무이네? 아 무이네? 아 아 여기였구나 헬로 무이네? Today or tomorrow Today? 아 넥스트 버스? 넥스트 버스? 넥스트 버스 11th 11th? 여기 10th 아 왜? 아 표 샀는데 17만 똥이면 얼마야 9천원? 오 되게 싼데? 근데 버스가 11시 출발인데 왜 나보고 10시 1시간 전에 오라고 했지? 이해가 안되는데? 일단 배고프니까 밥을 좀 먹으러 갑시다 밖에서 맛있는 저 문화는 프랑스에서 온건가? 어 여기 뭔가 있어보이는데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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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남도 바게티를 많이 먹는구나 이놈의 지폐 진짜 지폐에 공이 너무 많이 붙어있어서 진짜 헷갈려 죽겠다 아 이건 돼지고기인 것 같은데? 어 이거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? 굉장히 달아요 뭐야 이건 머리카락이야? 아 양파구나 고기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거의 90%가 지방이라서 그런가? 아 서리? 이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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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허 버허 돼지고기에요? 버 버 버 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찍어 먹는건가? 네 아 이 맛으로 먹는구나 근데 대치강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국물이 너무 달아요 일단 지금 30분 남았거든요? 베트남 커피가 유명하다고 들어서 일단 그거 먹고 좀 버스 타러 가겠습니다 땡큐 땡큐 아 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맛있든 맛없든 일단 배불리 먹는게 중요합니다 여기 뭔가 있어 보이는데? 커피? 네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 뭔가 음악이 마음에 안들었어 베트남에서 내가 왜 미국 힙합을 들어야 되는가 여기도 카페 같은데? 네 네 안녕하세요 커피? 커피? 네 레코멘데이션 네 아 오케이 35,000원 여기 아 여기 밀크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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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생각보다 간단한데? 오우 이야 와 엄청 달다 얘 가격이 한 1200원인데 맛에는 한국 스틱커피를 한 3개 쑤셔놓은 느낌입니다 어우 다 좋은데 앞에 도로가 너무 정신없고 여기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다 담배를 핍니다 가게 안에서 담배 피고 밖에서 담배 피고 아우 근데 생각보다 진짜 외국인이 참 많습니다 백팩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베트남은 아 왜 내 옆에 앉았지? 영어로 말 걸지는 않겠지? 딴 데 보고 있어야겠다 이거 탄다고? 이게 버스야? 여기 앞에 타야겠다 오케이 설마 이거 타고 가는 거 아니겠지? 아우 아 보니까 저 업체는 그냥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는 그런 어 중계 역할을 해주는 업체인 것 같고 아우 시크업했다 진짜 오 근데 버스정류장이 되게 엄청 크다 이야 이거 버스정류장 야 엄청 큰데? 모이네 모이네? 오케이 시바플레 시치당? 오케이 그냥 앉으라는데? 전체적으로 베트남 도로 분위기랑 매너는 어 인도랑 되게 비슷하더라구요 견적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깜빡이를 켜고 들어옵니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모이네 라고 방송한 것 같은데? 모.. 모이네? 오케이 야 저렇게까지 김이 생겼으면 엄청 시원하다는 거네 아네 어 아니 오 뭐야 이거 버스 뭐야 이거 아 쉬워? 아 신발 벗어야 돼 여기도 빵꾸났네요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이런 버스는 처음 본다 야 오 쉣 가방 낑겼다 야 이 버스 뭐야 A16 아 A가 밑에구나 아 그럼 방귀 냄새 맡으면서 가야되네 돌아버리겠네 진짜 밖에 뷰 발냄새 맡으면서 가야되네 사고나면 안전한거 맞지? 여기 이런거 군대에서 많이 겪어봤는데 진짜 2층이 명당자리입니다 저기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키가 큰게 진짜 안좋습니다 지금 아이씨 누가 벌써 방귀 꼈어 누구야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여기는 거의 휴양지 느낌인데 일단은 몸을 구겨 넣으니까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뭐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딱히 후기가 없고요 아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고수향이 나는 매콤한 방귀로 껴가지고 아이씨 와 여기 이게 리조트구나 야 그러면 여기 바다가 근처라는 뜻인데 뭔가 바이크를 렌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렌탈해가지고 움직이는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런 데는 1박이 얼마일까 아 여기 사치다 사치 저런 데는 혼자 가봤자 더 외로워집니다 여기 바이크 렌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플로 연락하고 있는데 아 1분 뒤에 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2분이신 것 같은데 네 안녕 네 짐 좀 맡기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괜찮아 보이는 거 같아요 가격이 얼마나지... 헬로 투데이 오케이 땡큐 브레이크파스트? 땡큐 일단 방은 안 봤지만 뭔가... 여기 가격이 1박에 3만원 이었거든요? 3만 2천원 정도? 일단 분위기는 좀 있어 보이는데?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문까지 열어주는 센스 아 오케이 오케이 This is okay 오케이 땡큐 키가 겁나 기네 뷰 한번 볼까요? 이게 발코니야? 아니 나와서 눈도 못 닦겠는데? 오 저기 보인다 바다 보이네 아 더워 죽겠다 우와 저게 다 배야? 이야 미쳤는데?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동그랗게 생긴 거 트리트 세븐일 타고 오케이 오케이 세븐일 타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아 아 3리터 하면 너무 많이 넣었나? 한 3천원이나 넣었어 와 3천원이나 넣었는데 내가 와 여기는 진짜 예술이다 제발 음식 있어라 소원? orta? 우리가 우리 하나가 하나가 한 10,000원 네 둘 둘 둘 둘 넌 어? 와 얘네 뭐야? 왜이래? 해질 때까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먹고 빨리 또 가야 돼요 땡큐 내가 이런 걸 주문했었네 어? 아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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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아 저게 더 있었구나 아 오케이 땡큐 이게 해산물 모시기였어요 얘는 여기서 그냥 추천한 거 얘는 자몽이랑 패션 후르츠? 잘 먹겠습니다 근데 솔직한 후기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줄 만한 메뉴는 아니고 이제 뭐 좀 집밥 느낌이죠 저녁에 이제 간단하게 배고플 때 출출할 때 먹는 느낌 완전히 그냥 마셨습니다 자 사막 보러 빨리 갑시다 자 저게 한 3,4천원 정도? 와 진짜 가선비 짱이다 땡큐 땡큐 완전 빠른 느낌이 나는 거 같습니다 오 지금 모래 싸대기 맡고 있어요 운전하면서 오 이거 위험하다 이거 미끄러워서 아 이거는 다 뭐지? 오 여긴 거 맞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 오프로드인데 벌써부터 모래가 씹히는 이 느낌이지 모토바이크? 네 아 how much? 10,000원 응? 10,000원 how much? 10,000원 아 expensive 네 한 3만원이네 3만원? 너무 비싼데 저거 타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저분도 걸어가니까 나도 그냥 걸어가지 뭐 와 부드럽다 이야 오 저기 낙타도 있어 이야 와 잘생겼는데 제가 또 낙타는 처음 봅니다 제 인생에서 이야 근데 아이씨 걷는 거 빡세다 이게 베트남에 있는 유일한 사막 저기 위에 보이나요? 저기가 명당인가 보다 저기서 다 모여있네 죄송해요? 아 예예예 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가요? 샹하이 아 샹하이 아 사우스코레아 아 사우스코레아 아 아 훈열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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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버렸네 아 내 집은 시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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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다 판다 시촌 아 판다 야 이거 올라갈 수 있냐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고! 가자! 경사 뭐야 이거 저거 내려간다고? 모래바람 장난 아니다 여기로 가볼까요? 이 친구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목구멍이 1년치 미세먼지가 폐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오 진짜 예쁘다 이제 인증하면 물량 다 나온거 아닌가? 어떻게 돌아가지? 나이스 미팅 유 나이스 미팅 나이스 미팅 나이스 미팅 나이스 미팅 진짜 돌아버리겠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저 친구는 참 열정이 많구만 지금 생각들었는데 여기 정갈 같은거 없겠지? 와 뭐 있는데? 야이씨 저거 정갈 아니야? 야이씨 저거 정갈 아니야? 이거 썰롱 아니야?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이씨 5미터 5미터 포기하지마 친구 응 왔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잘가 친구야 아 또 저기까지 오라는데? 이거 타고 가는거 맞아? 다 왔다 안가는데? 아 빨리 가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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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금 모래가 여기 아 모래가 지금 다 들어갔다 아우 아 눈 아파 아 지금이 딱 사진작나우타임이 찍어줄사람이 없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cer idade 학 당 번 화 화 차 lion 사 FX й